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영어가 아주 많구 막 약간 지금 댓글에 이런게 되게 많아요 뭐한다면 뭐 박수를 쳐세요 뭐한다면 뭐 머리를 만지세요 이랬는데 그거를.. 그게 뭐죠? 누가 그걸 보고 그걸 하겠어? 되게 그런 글이 많네 영어로도 한글로도 뭐한다면은 뭘 해주세요 이런게 많은데 전 제가 하고 싶은겁니다 제가 하는 행동에 그걸 보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게 뭔데 모르겠어요 약간 막 지금 즐겁다면 머리를 만져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야 빨리 지나가 그게 그런 글이 많은데 내가 머리를 만진게 즐거워서인지 뭔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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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